1,2,2 아 잘라ей다 ! 전부 가네요 마스크 때문에 웃음이 안 보이네요 평현 정상적으로 해 아네를 지켜! 아네를 지키라고 바깥을 지키지 말고 아네를 지켜 점프스 점프스 3점슛 진짜 멋있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표정 안좋아요 웅이 표정 안좋아 진짜 잘한다 대단하다 대단해 현장가서 보면 더 재밌을 거 아니야 너무 재밌지 이게 비피스가 안돼 왜이리왜래 비피스가 너무 안되는데 깜짝 놀랐다 허재 감독님 현역대의 모습 나왔다 잠시만요 지금 골을 먹혔는데 웃으세요? 아니 근데 너무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무리 그래도 본인 팀이 지금 리들 당하고 저 깜짝 놀랐어요 형이 아니 너무 잘한다 해서 웃고 있었던 거야 저렇게 좋아하시네 제가 잘한다고 하기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네 전성현 선수가 두 골 넣었을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진짜 멋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했잖아 영롱씨 대단하다 모벅씨인 줄 알았어 뭐 하는 거야? 내가 어디 지키라고 했어? 뭐 하는 거야? 그런데 디펜스가 완전 뚫렸어 치아가 나네 7.5 7.5 진짜 전성현하고 허웅이 다 한다 둘 싸움이네 진짜 확실하네 확실하네 진짜 이거 어떻게 웃지를 못하고 있어 잘해 잘해 수리하는 것도 진짜 힘들겠다 이게 설마 3점? 어딨어 어딨어 뭐예요? 설마 3점? 어딨어 어딨어 뭐예요? 뭐 어떻게 된 거야? 허웅이 노마크야 지금 들어가잖아요 성전이야? 노마크였어 잘한다 아 이거 저놈이 비수를 꽂네 비수를 꽂네 비수를 꽂네 비수를 꽂네 우리가 비수를 꽂는구나 지금 전성현 선수랑 다른 게 허웅이 아니라 광대가 올라갔잖아 지금 입은 엄청 웃고 있는 거야 지금 방송 끝나면 선수들 사기가 많이 떨어질 거 같은데 하하하하하하하 야 어떡해 어? 그래 뭐 하는 거야? 이래야 되는 건데 원래 맞아 오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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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3명이 달라붙었어 미리 나와 네 어 그거 늦잖아 아우 아우 전주가 앞서고 있어 사이먼 이중현 아우 얼마 안 남았어 종현 종현이 제발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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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중현 씨 또 이중현 선수가 골을 봤는데 왜 웃고 있어요? 뭐야 뭐 뭐 무섭다 위씨야 뭐 나보고 있었어? 왜 아 되게 흐뭇하게 딱 맞고 나오니까 으응 뭐야 왜 나오고 있어? 니가 먹고 나오니까 너무 한 방 웃으면 사실 표정을 못 숨기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제발 제발 아이고 어헤후 야 이거 순기 감독님 화나졌다 화가 안 날 수가 없지 뭐 하는 거야 무슨 무슨 브레이야 이게 이게 무슨 브레이야 화랑 뭐 하고 안되는데 그거 신고 못하면 너는 버려 심발 와 이러면 저 심발 어떡해 너무 튄다, 신발이. 안 돼! 잘한다. 양끝다. 아이고. 죄송합니다. 야, 이건 난리나는 거 아니야? 저렇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하신다고? 이건 약간 화난 것 같아. 사정 차이네요. 야, 이러면 좀 삥이냐. 아, 아까 동점까지 따라 놨었는데. 아, 그거 좀, 진짜.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아, 궁금해. 아, 나 이 대기실한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. 이정현, 욕심부리지 말고 해. 어? 뭐 하는지 한 주제해 주십시오, 뭘 놓고. 어? 아, 그래. 이건 너무 아까웠어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수비가... 그, 너무 빨리 나와. 체크백, 체크백 하다가 탁탁 나와줘야 되는데 패스 라이언도 못 자르고. 아, 이 패스. 아, 이거 진짜 완전 너무 아까웠어. 접촉하는 게 안 돼, 접촉을 해야 돼. 손으로 접촉하려는 게 아니면 몸이 붙어서 두패스를 해야 되는데 몸이 다 떨어지고 쟤는 타락에 슛을 한다는 얘기야. 어, 근데 오늘 조금 처분하시네요, 김승희가. 그러니까. 제가 감독할 때 라카의 전문화장 끝나고 들어가면 욕으로 해서 욕으로 끝내요. 뭐, 안 봐도 비교네요. 그건 뭐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다 아니에요. 유영하게 얘기 안 합니다, 저는. 구로우는 순서대로 욕하죠. 출발